시작 시작합니다 엘더스쿨 5 스카이 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플레이어로 모바일 게임을 많이 돌려서 스팀 게임은 스팀 게임 한 시간... 어우 깜짝... 왜 이렇게 생겼냐? 아 저번에 도둑 길드 대장이 되려고 왔는데 생각해봐야겠군 아이고... 됐고 일단은... 노가래도 털 겸 잔잔한 퀘스트를 하고 싶은데 세 게임 뭐... 나 이거 도둑 퀘스트가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난 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건가요? 극혐이네요 벅스는 어딨어? 인테레스티 인테레스티 벅스가 없네? 아 여기 있구나 나 훈련 좀 아 벌써 다 받았어? 아... 아 이거... 제 캐릭터요? 노드에요? 노드 전사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보이지만 전혀 무슨 마법... 흑마법사처럼 보이지만 노드 전사입니다 팔머 세트를 장비하고 있죠 추가적인 퀘스트에서 줘요? 아... 아... 아 맞다 추가적인 퀘스트 받고 껐었지? 아... 추가 퀘스트 하죠 그럼 그럼... 우리 델핀이한테 가서... 모바일 게임이 갓게임이 많아서 아기자기한 거 많고 원래... 제가 방송 초창기 때 스카이림 돌리면서 무광고 돌리면서 가볍게 아기자기한 게임 돌리려고 서프라이즈야 했었는데 츄쿠르 게임 난 재미가 있다고 하던데 아 이거 말고 델핀 델핀한테 물어보죠 어? 뭐야 낙회거리 낭장판에 대해서 가르쳐주시오 아테 이런 거 말고 알아야 될 거 있냐? 추가적인 가업 은신기술 난 또 다른 일을 할 준비가 됐어 아 이거 말고 낙회거리 숫자주자 아 얘한테 받는 게 그냥 다 되나보다 네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해준 게 있는데 그거 다 모르는 척하면 어떡하냐? 아 여깄때네 진짜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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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머리띠를 훔쳐와라 아 좋아요 훔치러 가죠 원래는 츄쿠르 게임을 사서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거운 게임 마블 다크솔 이런 게임 돌리면서 1부에서 가볍게 츄쿠르 게임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스팀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근데 스팀 게임 한글어가 안 되있더라구요 츄쿠르 게임 근데 모바일 게임으로 한글어가 되어있는 게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노가도 요소가 있어 그렇지 여기가 아니잖아 저기서 훔쳐라고? 여기서 훔치라고요? 아아 알 것 같아 기억났어 한글어 된 것도 있어요? 일단은 문제는 이게 제가 이노니티 이노티티가 이노니티가 너무 노가도 요소가 생겨서 난 그냥 스토리대로 쭉 갈 줄 알았는데 조금씩 밟아 진행하니까 마블 노가다 한 거 생각하면은 내가 마블에서 너무 양심 없이 노가다를 막 해버려서 조금 더들여서 뭐 캡틴 기아린드 가 아니라 캡틴 기아린드 가 아니라 니껄 훔치라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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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가긴 뭘 가 내꺼야 니꺼는 2%야? 야아 아 맞다 나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현상을 나중에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쵸?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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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줘 나도 아이템 줘 죽는데? 큰일났네 너무 강해져버렸어 아 저 이게 필요한데 저기 우리 돈 돈 흠 다 방법이 있죠 마비 포션 없나? 마비 포션 마비 포션 여깄다 이건데 내가 만든 거네요 수제네요 내 수제 마비 포션이니 단검 너 이거 뭐하고 설마 뭐 이걸로 한방에 죽고 그럼 말도 안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마비로 살짝 때려주면은 몇 비 걸리죠? 여기 너 죽었니? 나 체력 있잖아 왜 그래 그래! 그래 나 간다 잘했어! 하하하하 굿 굿 역시 도둑놈 출신이라서 잘 훔칩니다 도둑 힘으로 이미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패스를 하게 됐죠 투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 비키비키 내가 훔쳐왔어 전리품이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럼 또 다른 일이 준비됐는데 어, 스튜디오 저희들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거래 기록을! 아, 내가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장부 조작 하죠 음 눈치타는 스키버에 장부를 조작하라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갑니다 여기서 눈치타는 스키버로 이동하죠 스키버, 스키버 어디 계시나?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웃긴 게 도둑질을 해서 받는 보상금은 정당한 금액으로 일한 돈으로 쳐져서 감옥 가도 안 뺏기더라고요 기묘한 일이야 아, 이럴 때는 예지력을 쓰면 되죠 이렇게 맵을 그지같이 만들거라곤 안녕? 뭐, 이 끝이야? 허허허허허 어디 보자 여기였죠? 내려갈 거예요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동하지? 저런 과학력이 있다니 버튼 한번 누르는 정도로 문이 열리는 알바가 있는건가? 알바를 쓰는건가? 버튼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나 알바를? 아, 그럴리가 있나 완료했다 500원 또다른 일 일,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 뭐야 이거? 아, 이게 이거야 난장판에 이럴걸 있어? 중요한건 빠르게 찾으면 얼굴 보이지 않는거야 좋아 가죠 근데 이거 언제쯤 커지는지는 모르겠네 이놈의 길드 하나씩 다 하면은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강란의 작업 보죠 이건 처음보는거니까 돈 500원분을 마르카스에서 훔쳐내라고? 골드만 500개 훔쳐라는건지 아니면 작물까지 포함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전직 도둑놈 출신인 우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아니지 바깥지? 세일차지? 뭐 어찌됐건 잘 훔칠겁니다 한번 훔쳐보면 알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뜨네 아, 500걸룩을 훔치라 그러는데 제가 또 스카이림 짬밥이 있으니까 어디서 훔쳐야될지 알죠 바로 석조 내부 근거지로 갑니다 값이 싼것이 많은 내부 근거지로 가서 다 쏙 다 쏙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쏙 박물관은 안 쳐지나? 에이 설마 여기는 몇 개만 훔치면 500걸로 금방 모이는데 뭐 훔쳐가야될까? 사실 이거 무기만 무기만 다 훔쳐도 금방 모이거든요 아! 아! 아 해골 열쇠님 아! 해골 열쇠님 어디 가셨어요? 전문등급은 이제 내 앞에서 전문 따윈 없어 어어허 이미 감을 잡아버렸지 그치 그치 이미 열어버렸지 그치 이걸로 500원어치 하나만 더 버리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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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31 재밌네 역시 가카이 림이야 물건을 훔치기만 해도 재밌어 어제 유튜브에 스카이 림이랑 다크 소울만 올라갔거든요 아 스카이 림이란다 이노니티랑 다크 소울만 올라갔는데 조회수 바닥이더라구요 어딨나 빨리 재건해야죠 이렇게 500원씩 모으면은 길도 재건되나? 중간에서 델핀이 횡령할 것 같은데? 이게 몸무기로 머설을 죽였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못하지 진짜 죽인 다음에 델스터를 하는게 변태 아닌가요? 나왔어 계속 마시는구나 어디 무기 쪽에서 이거 버리고 너 떠내갖고 그릇그릇 그릇 장비 버리고 그릇그릇 두어 분 그릇 그릇 그릇그릇그릇 그릇그릇그릇 그릇그릇 그릇 이것도 가져 좋았어 손님껏 찾아왔거든 이거는 손님이 진짜 와서 한게 아니라 그냥 대사네요 장난 하나 진짜 없어? 고소적인 값을 끊은 재물을 모은다면 명실은 어떠는데 다른 일 할 준비가 됐어 빈집 터리 빈집 터리 어우 야 일 내가 맡겠어 훔치기 작업 훔치기 작업 좋아요 리프트에 위치하는 암사자 묠의 집으로 가서 보석물병 훔치와라 야 묠 린키쟁이 묠 스토커 하나 끼고 사는 묠 좋아요 스토커 하나 아 그만 닫어 내가 먼저 나가라 그랬잖아 눈치껏 열어놓으란 말이야 여긴 열어놔도 되는데 누가 누가 여길 들어와 다 무장하고 있는 정신병들만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저길 들어가 축축 갑니다 어머 미안 뭐니? 여기 아무도 날 눈치를 못 채냐 쏙 쏙 깜짝이야 야 잘잘 있어야 돼 어디야 남자라면 예지적 정도는 키워줘야지 그래 올라가야죠 여기야 어 내꺼 어 내꺼 오케이 비켜 비켜 양쪽에는 머리털 또 뽑아버리기 전에 비켜 좀 흠 흠 흠 흠 흠 아, 풀어주고요. 울프! 아, 좋아. 바로 옆에 있는데 저걸 훔쳐오라 그래? 쭉쭉 갑니다. 타로스 껍데기도 있어야 지금 강화되는데. 네. 좋아, 다른 거. 아, 얘 거를 다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쵸? 아닌데? 이게 그거 아냐? 아, 이게, 이게 훔치기네. 레벨업이다. 나 그 야바이꾼. 아, 문제없어. 아, 좋아. 하는 김에 나 자물소리는 좀 주라. 아, 레벨업 해야지 먼저. 좋아요. 돈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금방 올릴 겁니다. 지구리 올려주고요. 아, 좋아. 아, 좋아. 어휴, 어휴. 어, 세리머니 강하시다. 돈이 56,000원? 크으.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지. 나 그럼 한 번 찍어볼까요? 오, 저런 폭포에서 생겼겠다. 자물쇠 어딨어? 아, 자물쇠에 나 안 찍었어요? 미친 게임이. 아, 저런 꿀 스킬을 안 찍었단 말이야, 내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생명의 마법 부여사. 영혼의 그릇. 오, 25% 하면 25%를 충전한다. 효율이 증가한다. 오, 좋아요. 다 찍을 거 찍었네요. 부여도 올려야 되는데. 오늘 천천히 올리도록 하고. 내려와. 여기 구르기 모션이 있는데. 은신할 때 안 굴러지니까 좀 느낌이 묘하다. 어디 간다 그랬지? 탈로스 성소로 가, 성지로 가야지. 성지? 아, 여기로 갑니다. 이돌리티도 해야 되고. 디소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다. 여기서 훔쳐라고? 아, 솜다 집에서? 얘한테 미안한 게 좀 있는데. 상관없죠, 뭐. 뭐야? 아니, 너 뭐 넣어라. 넣어라고? 뭘 넣는 거지? 아, 월짱석과 구리들 몰래 넣어두라고? 좋아. 훔친 월짱석. 월짱석. 월짱석이랑 구리띠? 잠깐 어딨어요? 구리띠. 구리띠. 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 세상에 미친놈인가. 아이템이들. 훔치기 월짱석과 구리띠야. 거북이와 두룸미. 임서원분 아니고. 뭐야 이게. 예전에 환상혜린인가. 드라마에서. 짜장면을. 부자 아가씨가. 짜장면을 막 먹잖아요. 뿌른 것도 막 먹고. 생각이 나네. 그거 보고 짜장면 맨날 시켜먹었는데. 그거 보면 짜장면 너무 먹고 싶더라고. 좋아요. 이동하죠. 도대체 캐슬 몇 개를 깨줘야지. 재건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한들 합니다. 비키 완료.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준비가 됐어. 싹쓸이에 대해 얘기 좀 해봐. 아우. 야. 길드에 멍청이로 만들지 말아줘. 민트 헬럼에 있는 기증품을 인수하기. 좋아요. 흠흠흠흠. 흠흠흠. 아. 보스 말고. 윈트 헬럼에 있는 기증품. 크루엘시 1쪽에. 윈트 헬럼이 있다. 기증품 가져가라. 갑니다. 랩이 48밖에 안되네. 얼마 만에 보는 이. 저 랩의 즐거움이야. 지방이 너무 고랩이었어. 에이. 왓. 이건 몬. 이건 몬. 이건 몬. 이건 몬. 여기구나. 아니구나. 귀증품 싹쓸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 집에서 살인사건 캐스터가 시작이 되죠. 저 반대쪽 집으로 살 수 있는데. 여기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회차에서는. 죄 없는 할아버지한테 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 넣었었던 적이 있죠.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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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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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컨텐츠가... 많이 고갈됐거든요...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것도 약간... 애매한 거 있는데 사실 이제... 느낌 있는 거 하나 넣고 싶거든요... 디소체 같이... 건담쪽을 다 손 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손 댈 게 많더라고요... 건담은 내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식도 많은데... 메카닉 계열... 짧은 걸로... 어... 좋아... 다들 준비가 됐어... 어... 도덕질에 대해 말해주고... 네... 금고를 털어서 훔쳐 오기만 하면 돼... 쇼핑이라도 가까워... 좋아요... 도난 작업... 화살 깃털 장점... 어... 아... 알았어... 야 근데 얘네 이거... 훔쳐 오라는... 그것보다... 얘네한테 보상으로 받는 게 더 큰 거 같은데... 보상 안 받고 이래야지... 되는 건가? 나 5만 원 있는데 이거 좀 주면은... 쟤네가 알아서 고치지 않을까요? 나... 돈도 사면 되지 않을까... 권력? 권력을 그냥 말이야... 적이네? 아... 아 이거 안 돼... 상점이면은... 기다려야 돼요... 내일 아침에 들어갑니다... 12시간 기다려... 좋아! 문 앞에서 12시간... 저런 팔모 옷 입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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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는... 예지력뿐이죠... 좋아! 요거는 딱 여깄네... 크... 야... 손님이 자기 침실까지 올라가는데... 쳐다도 안 보는 것 봐... 상남자야... 상남자야... 이제 스키이되면서 현행범 아니면은... 어떻게 처벌도 안 될 거 아닙니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증이... 심중으로 살 것도 아니고... 우울증이... 필요한데... 나 이거... 이번에 전쟁캐스트도 안 하고... 전쟁캐스트 안 했죠? 안 한 거 되게 많다... 아 잠깐잠깐 왜그래 락패스를 흡수하고 있어 그래 금제머리띠 264원 좋아요 놀랐잖아 왜그래 뭐가 문제야 왜그래 가 꺼져 놀랐잖아 왜 오고그래 엉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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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음 어 좋아 들어가자 치앙상 총 쏘는 거랑 탱크 조종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너무 안 맞고 치밀 못 붙이겠고 차라리 로봇 어차피 그쪽으로 가기로 한 걸 로봇으로 확 가서 그쪽에 손을 대고 싶은데 마땅히 보이는 게 없네요 어 다 했잖아 이제 좀 복구 좀 시켜줘 이놈의 땅덩어리 좀 야 돈에 대해 잔소리 하던 거야 일자리 있어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야 허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나 할 만큼 했잖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길드마스 찾아볼게요 마스터 델린 마로리에 수집을 도주는 퀘스트가 있는데 하나씩 가져와 댓글받는 형식이다 버린 제도를 하나만 찾아도 병세에 감정받을 수 있으며 상수를 한 길드의 세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도시별로 다섯 개를 성공시키며 해동 도시에 특수 퀘스트가 발생한다 대비해서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임무요청 리프트 매우 내고 대도시에서 성공시키됨다 기술집에 손을 쯤에 상긴 한 명이 상기며 세대번째에서 신입 기율도 한 명이 추가로 생성된다 체물점에 하나라도 특수 임무를 받으면 도시 특수 임무를 받으려 해도 그러니까 임무를 많이 깨야 된다 한 번에 다섯 번씩 도시에서 도시마다 대도시를 장악할 수 있다 재선식이 취임 해체가 아니지만 맞서가 돼 있으면 도둑길들로부터 세력이 뻔하다가 범죄를 절주려고 살인자는 무조건 천세피 이상 현상감을 붙는데 그 반값 정도면 해결된다 야 이런게 있어요? 와 길마 해야겠다 가자 장부 조장 내가 하겠어 리프트는 헬가이 합숙소 갑니다 아 여길 왜 왔어 빨리 마스터가 되고 싶어 진짜 만약 뼛속까지 이용해 먹는 거네 브린조프 얘는 나를 괜히 넘긴 게 아니었어 사람을 죽이면은 천 골드가 씌워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길드마스터가 되면 500골드면은 참 반다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걸 전체로 만들어 놓은 보상 어썸해 써있는 조건이 진짜라면은 스카이링 내에서 어떤 퀘스트보다도 조건이 까다롭고 노그도 요소가 많네요 엘가이 합숙소를 향해 갑니다 장부 기입하러 장부 기입하러 장부 기입하러 됐어 간다 다섯 개면은 스무 개는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긴 뭐야 야 마데시? 너 여기 사는구나 처음 알았네요 스네일프 골드 좀 받아 장사하는 애인데 여기서 사네? 각기 자본주의가 최고지 우리 그럼 헬가 어디있어? 헬가 했잖아 가면 되죠 좋아요 축축 갑니다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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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야만 해 완료했어 다름이 없니? 난장판 일거리가 있어? 그래 좋아 강라니 작업 윈드 헬레베에서 500골드 분의 물건을 훔쳐야라 아 좋아요 되게 쉬운거죠 난장판이 제일 쉬운거 같네요 제한도 없고 여기에 저거 있는데 도둑질한거 어떻게 되겠지? 여기서는 우리 왕궁에서 훔치는것도 괜찮은데 저택도 괜찮거든요 어디서 훔쳐야라나 들어가자 일단 어 미안 어 미안 고의가 아니었어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그래그래 빠른것 봐 뭐야 사면받은거야? 좋아 잘 안하겠어 좋아 나쁜짓을 했으면 빨리 사죄하는게 최고죠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러 갑니다 왕의 궁전 위층 여기 많이 와봤는데 참고로 여기에 그거 있어요 궁중마도서가 도시 안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축가면은 축가면은 이곳에 있는데 이곳이 아니군요 50원 집걸 60원 어어 된거 아니야 중놈은? 친절한것 봐 그런곳으로 가지 않아 아 누가 됐어? 오 좋아요 대박 데이프네 갑니다 어 돈도 많고 알라라라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비겨 지금 이 길도 마스터 언제 시켜주려고 이렇게 심블림 시키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전사 길드 전사 컴퍼니아 마스터는 금방 시켜주면서 도둑 길드는 막 재건하게 하고 말이야 양심이 글렀어 야하 또 다니는 게 없니? 왜 이렇게 힘들까? 아 그거다 아 훔치는 거다 낚시 작업 아 잘 못 끌고 왔다 이게 아닌데 헤르미 스트롱 하트로부터 뭐 어쩌저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가져 오라면 가야지 스트롱 하트한테 갑니다 후우 후우 해주세요 어디서 스트롱 하트 너니? 레이메은 스카이렛의 최애인입니다 웬트 헬멧은 좋습니다 내가... 내가... 야 이걸 훔쳤어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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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질만 왼쪽이라고 있네 조함 조함 일 끝냈어 나 저기 그만 시켜 어? 많이 했어 할 만큼 한 것 같아 네 그런 거로 자 준비해 오늘의 스카이렛 도둑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가 미묘한데 도둑질 굉장히 많이 했네요 도둑질만 하다 끄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길드 마스터로서 차고차고 계단을 건너가고 있어요 마운트앤블레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뿅